이펠스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네이션 루켓토 퀘스천 뭘 드시겠어요? 저는 불고기를 먹겠어요. 저도 불고기로 할게요. 여기요, 불고기 1번 2명 주세요. 2번 2병 주세요. 3번 2인분 주세요. 4번 2개월 주세요. OK,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3번, 인분입니다. OK. 뭘 드시겠어요?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뭘 왓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뭘 드시겠어요? 저는 불고기를 먹겠어요. 저는 I 불고기를 먹겠어요. 저는 불고기를 먹겠어요. I would like to eat 불고기. 저는 불고기를 먹겠어요. 저도 불고기로 할게요.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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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저도 불고기로 할게요. I will also have 불고기. 저도 불고기로 할게요. 저도 불고기로 할게요. 저도 불고기로 할게요. 여기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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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먹다. 명 카운터 for person. 병 카운터 for butter. 인분 카운터 for serving. 포션 플레이트. 개월 카운터 for number of months. 뭘 왓. short for 무엇을. 무엇을 왓. 먹다. eat. 명. 병. 인분. 개월. 뭘. 무엇을. 먹다. 드시다. 불고기. 먹겠다. 여기요. 주다. 주었다. 주세요. 드시다. eat. 언어로 피고 먹다. 불고기. 불고기. 먹겠다. 여기요. excuse me. 주다. give. 주었다. gave. 주세요. give me. 드시다. 불고기. 먹겠다. 여기요. 주다. 주었다. 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화이팅.